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이빌입니다. 공식적인 앨범 작업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예전처럼 톤 스튜디오에서 레코딩과 믹싱, 마스터링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싱글 작업들 하면서 그 곡들을 모아서 정규 앨범으로 나갈 것 같고요. 또 아마 내년 가을쯤 나올 거예요. 정규 앨범은. 그리고 올 여름에 디지털 싱글은 발매를 할 계획입니다. 앨범명은 디지털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정했습니다.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. 지금 모기가 보여서 모기를 잡고 찍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